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장동 개발비 사건도 집권 세력들은 그냥 덮어버릴 모양입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쉽게 덮어지지 될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전력을 미뤄보면 여론이란 것은 그냥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조작한 여론을 갖고 이게 민심이다라고 우기게면 그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론이란 것이 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여론이란 것을 그냥 썩싹 썩싹 조작할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론 조작의 일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월 25일 날 디지털타임스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국감 판정성, 이재명 반등세,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의 우위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여론조사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판정성을 거뒀기 때문에 야당의 유력 후보들과 양자 대결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는 37.5대 33.6으로 꺾었고 홍준표는 36.7대 34.8로 꺾었다. 근소한 차로 앞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냥 여론을 조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들은 아주 이 분야를 그냥 우습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심이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들이 만들고 싶은 민심을 민심이라고 우기고 언론에 뜨게 하면 그것이 그냥 여론이 된다는 겁니다. 선거에서는 여론조작 맞춤형 투표 조작을 하면 또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분노하든지 뭐라고 그냥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하든 간에 특감 따위를 받아들여서 골치 썩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지금 집권 세력의 그런 판단입니다. 신민 최원성 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같은 여론조작을 보고도 그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 문제는 부정선거야 민심이 논란이 이재명을 선택했다고 여론조작은 불순 세력들이 선거조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여론조작에 앞서고 그다음에 선거조작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덮는 수수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10월 24일 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상인고문직을 수락했습니다. 10월 25일 날 송영길 당대표는 대장동 특검 국민이 그만 보고 싶어할 정도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또 10월 25일 날 송영길 당대표는 특히 지역합회의 예산은 이재명 후보도 지적했지만 다시 정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청와대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권 세력의 움직임에 직업적인 아주 특별한 촉을 가진 언론들도 우선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쿡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 지금 일도 수사 중단하고 특검을 자청해야 된다.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결국 탈이 난다. 빨리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상식적인 우려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4대 범죄 행당하는 의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는 퇴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김오수 검찰의 대장동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0월 25일자 중앙일보 사슬도 대장동 수사 못 믿겠다 이러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제목의 글을 내보냅니다. 법에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검찰이라면 이재명 게이트 수사를 진행할수록 진상이 밝혀지고 의혹이 줄어들어야 맞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는 거꾸로다. 시간이 갈수록 진상이 은폐되고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김오수 총장 체제의 검찰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수사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인다. 언론들은 이미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황교안 후보는 10월 25일 날 특검 불가피함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제목은 정신 못 차리는 검찰 특검만이 답이다. 김오수 검찰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권력에 빌붙던 검찰로 대장동 수사에서 김만배의 구속영장은 기각당했습니다. 남욱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가도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유동교의 배임 혐의는 기소해서 빼버렸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성남시청은 거듭 뺐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성남시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이메일 기록은 빼버렸습니다. 검찰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만 초점을 두는 것이 모든 국민들 눈에 다 보입니다. 사약을 척결해야 될 검찰이 오히려 악의 눈치만 보는 모습이 불쌍하고 슬픕니다. 대한민국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집권 여당이 안하무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데는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이란 두 가지의 걸출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란 수준까지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들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뭉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시들어질 것이고 저항은 미미할 것이란 판단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론도 조작할 수 있고 선거 결과도 조작할 수 있는데 국민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모습만 자유민주공화국일 뿐입니다. 완전히 내용물이 바뀐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불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편의 것은 모두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처럼 이 엄청난 사건조차도 전혀 손을 댈 수 없으면 그것은 나라가 끝장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